인기 망원경 탑5를 소개합니다. 영상 속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5위는 FLITTR 고배율 망원경입니다. 고배율의 특성을 가진 이 제품은 멀리 있는 것을 깨끗하게 볼 수 있어 관찰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4위는 진엑스 고배율 LX 망원경입니다. 고배율과 광량을 자랑하는 이 망원경은 탁월한 선명도와 함께 풍부한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. 3위는 프레시티 오페라글라스 망원경입니다.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디자인에 뛰어난 광학 성능을 겸비한 제품으로 원격 관찰에 이상적입니다. 2위는 스토리빙 오페라글라스 니쿠라 뮤지컬 콘서트 망원경 쌍안경입니다. 콘서트나 뮤지컬을 감상할 때 사용하기 좋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입니다. 1위는 사츠 미니망원경 8배율 화이트입니다. 가볍고 휴대하기 쉬우며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 멀리 있는 풍경을 즐기기 좋은 제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